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비법을 알려주는 전화세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시험에서 나왔던 5급 작문 가지고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 4월은 코로나 때문에 HUSK 시험이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은 5급 시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기대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번째 작문 5개 단어를 보면 4급 단어 2개, 5급 단어 3개가 나왔습니다. 첫번째 단어를 볼까요? 일기입니다. 우리 쓰는 일기를 일지라고 해요. 그리고 두번째 멍샹. 이 멍은 꿈이죠? 그러면 멍샹은 꿈이 맞는데 우리 잠자는 꿈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미래에 대한 그런 꿈입니다. 모든 멍샹은 무엇으로 되고 싶다. 이런 멍샹, 이런 꿈이에요. 그리고 이 허의 응사. 이 단어는 힘들지 않는데, 친구가 이 단어에서 틀렸어요. 왜냐하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단어는 뭐를 쓸 때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허는 같이, 잉은 띠잉은 촬영하다. 같이 촬영하다. 즉, 같이 사진 찍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허잉. 그렇죠? 그리고 지진은 진은 오늘 지진은 까지. 오늘까지 지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지동은 흥분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어를 추측한 다음에 급하게 쓰지 마시고, 이 두 개 단어 아니면 세 개 단어 같이 묶어요. 한마디로 묶습니다. 묶을 수 있는 만큼 다 묶어요. 예를 들어 이 두 개 묶을 수 있죠? 오늘까지 다주 흥분했습니다. 지진 도 한 지동.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묶어 놓아요. 그러면 이건 1팀.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누구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누구랑 같이 사진 찍으면 되게 흥분하죠? 무슨 아이돌. 오케이, 그래서 누구랑 사진을 찍었네요. 그러면 2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을 어디에 넣었어요? 이 일기에 썼습니다. 아니면 일기 노트에 넣었어요. 이렇게 다 되고, 그래서 마지막 나의 꿈은 무엇이에요? 나의 꿈은 이런 스타로 되고 싶습니다. 여기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를 추측한 다음에 꼭 한번 고민해봐요. 어떻게 하면 같이 1팀으로, 2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야기 시작하면 됩니다. 같이 써볼까요? 오케이, 방금 우리는 같이 사진 찍어서 너무 흥분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쓰면, 워허타흐이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맞죠? 그래서 이 장문 쓸 때 일단 머리를 먼저 씁니다. 오케이, 어떤 머리죠?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좋아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정말 좋아합니다. 맞아요. 영상에서 처음 제가 봤을 때, 특별히 특별히 누구의 영화이죠? 다른 영화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名의를 잘 못 받아요. 작은 영화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가 다 아는 이는 배우? 찬송 또는 찬송의 영화는 정말 좋아합니다. 제기 찬이 영화는 너무 좋아합니다. 조금 더 묘사도 되요. 이 부분은 영화의 양사죠.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우촌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제로 들어갑니다. 여기 한 번에, 여기 한 번에, 그리고,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어디에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도 너무 흥했습니다. 그 표현 쓰면 돼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 너무 흥분합니다. OK 마무리 못하면 되죠? 나이 고만 모시라. 내 꿈은 바로 이런 영화 배우로 되는 것입니다. 미래입니다. 맞죠? 미래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80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워급 장면 쓰시면요. 누구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풀 버전은 hi101.com에서 만날 수 있고요. 최신 문제만 사용하는 매달 업로드하는 그리고 저의 참석도 해드리는 인강 같이 만나보시죠. OK 그러면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싱크라코인. 다이젠.